결단 내역! 끝! 끝! 좋아, 좋아! 그렇지! 제석연만 해, 제석연만 해. 한 마디가 작용하는구나. 일단 5개 다 먹어버려. 야, 주비야, 하나 먹어야 돼. 하나 먹어야 돼. 무슨 생각이야? 하나 먹어야 돼, 뒤에 제석연만 해. 다섯 개만 가지고 못 먹고 뒤가 살잖아. 우리 두 개는 저쪽까지. 야, 하나 먹어야 돼, 하나. 야, 배고프지. 주비야, 생각해야지. 주비야, 주비야. 이게 주비야. 자, 이제 제석연만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먹어도. 그럼 다미가 하나 먹으면.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있어봐. 하나, 둘, 셋. 주비야, 딱 그만둬. 딱 그만둬. 다미가 딱. 아우, 좀. 아, 계산해야지. 야, 안 줘. 주비야. 그렇지! 그렇지! 다미가 뒤에 먹으면 끝이. 아니, 제석연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면 내가 하나를 먹으면. 하나만 먹어야지 그러면. 다미가 다섯 개를 먹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미 아니야. 아, 이제 주비야 어떡하냐. 야, 됐어, 됐어. 지효 맞네, 지효 갔어. 형, 어떻게 우리 지효 씨가 탈락하게 된 거면. 다미 고기라도 많이 못 먹게 해. 그래! 너 배고프게 만들 거야. 배고프게 만들 거야. 아니, 우리 다미 너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안 돼! 너 다 먹으려! 다미 형이 두 개 먹고 스스로 안 될 수도 있어. 몇 개,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쳐. 내가 만들기 무섭다. 다미 안 돼, 다미 음식이란 말이야. 야, 재석아 너 잘 먹는다. 야, 다미야! 두 개 먹고 아홉 배, 그냥. 아니야, 두 개 먹고 안 돼. 또! 다미야! 배고프잖아, 하나 더 먹어 그냥. 야! 야, 다미 하나 더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 야, 하나 더 먹어. 배고프잖아, 하나 더 먹어 그냥. 야, 다미 하나 더 먹어. 야, 다미 하나 더 먹어. 너 지금 먹을aced, 안 돼. 연구야! 이게 구미할 거잖아? 아니야, 이건 구미할 거 아니야. 야! 맞아, 먹어. 네가 네가 먹어야지, 이거 먹고 있어요. 야! 야, 다미. 먹어봐. – 이거 먹었어? – legitimate. «다미 다 먹어». 야, 이게 구미할 거냐고, 막. 다미야. 야, 다미야. 야, 다미야. 되고... изв ver, username. 내가 오고 therapies cuid했어. 악세, 냄새! 안 돼! 나 경그래서 너무 고생했어 아니야 아니야 끝이야 끝이야 끝 끝 안 되지 먹는다 그래야지 다시 진짜 말 많아요 코치를 해야지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눠 먹는다 안 넣어 안 넣어 광수 형 진짜 고맙다 너 진짜 내가 그 여동생 소개시켜줄게 감사합니다 형 얼굴 진짜 이뻐 39이야 좋겠다 광수야 좋겠다 광수야 나보다 심장이야 고르십쇼 1번 1번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 유튜브아 자 일단 유튜브아 멘태라 먼저 만드시고 다섯 여섯 고맙습니다 열 번째가 위험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진짜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음식 너무 진짜 간질 난다 야 왜 이렇게 먹어 생각하고 먹어 야 그래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형도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유담씨가 훔쳤어요 유담씨가 하나 끝 지효야 저쪽으로 자 유담씨 반 들어가는 거야? 저쪽으로 왜왜왜왜 야 계산해 왜 그렇게 돼? 야 계산해 계산해 왜 이렇게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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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와봐 하나씩 와봐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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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네 우리가 아웃이라니 멋있어 나가래 아니 정신을 아니 진짜 아니 재정신이야 몸이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어 정말 상미현이 형하고 진짜 신도 멋있다 진짜 아 저 둘을 그렇게 하려고 진짜